포도전 설탕 탕후라이 쌈을 빼먹기 우유 닭다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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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소한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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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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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팽이버섯 우유 너무 맛있다 소금 ㅋㅋ 드디어 츄리아 츄리아 옦zes 츄리아 сп니당 와우 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아... 땀떡떡떡떡떡 땀떡떡떡떡 하.. 하아.. 너무 맛있다 마지막으로 아... 쫀득쫀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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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네요 저는 고기와 함께 먹기 좋은 맛이에요 이 식감은 너무 고소해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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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urv 아.. 하아.. 하아.. 하.. 하아.. 너무 맛있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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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아.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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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하게 만드는 중 생각보다 고소하고 더욱 고소해요 너무 고소하고 너무 고소해요 아... 제가 먹는 걸 좋아지 못하고 그냥 먹을때는 오늘의 먹방이 정말 재밌긴 한데 너무 고소하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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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너무 맛있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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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아...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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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... 바삭바삭 아... 띵 띵 택배 택배보 은근히 먹기 좋은 것 같아요 흠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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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아! 음! 으악! 하아... 하아... 아... 뭐하는지? 아, 진짜 맛있어. 아, 정말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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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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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흑 으흑